오늘 재미난 놀이를 할꺼에요. 하나 둘 셋 탕 뭐지? 저도 해야되는거에요? 너무 힘줘서 하지마시고 이게 쏟아지지말고 하나 둘 셋 탕 아니 가야지 체중이 가야지 체중이 앞으로 탕 뒤로 가야지 탕 뒤로 가야지 너무 무거워요 텐션이 너무 무거워 가는게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탕 하면 이렇게 가야구요? 네 체중이 가야지 이렇게 센터 항상 움직이는거 센터 넘어지지 말고 살짝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무거워 이렇게 하면 무겁잖아요 탕 튕겨야지 탕 탕 해봐요 일단 탕 탕 탕 세 세 세 탕 가볍게 탕 가는거 탕 이렇게 가야되요 탕 탕 예 탕 네 재미없는데 재미없어요? 어떻게 가볍게 가라하는거지 아니아니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해보세요 저를 탁 밀어줘보세요 탕 이런거 무겁지 않아요 네 탕 이렇게 가야지 뭐야? 탕 이렇게 가야지 탕 가도 되고 안가야죠 탕 이렇게 가야지 탕 네 발 가보세요 네 발 가보세요 탕 안돼 안돼 세 세 세 탕 탕 빨리 가야되요 탕 가요 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숙이지 말고 탕 상체 숙이지 말고 힘 빼고 힘 빼고 하나 둘 셋 탕 체중 가야죠 그렇지 체중 갔다가 가야죠 탕 예 탕 탕 그렇지 탕 예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춤춘다 이렇게 해야 돼 네 뭐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네 모르겠는데 왈츠에요? 네 왈츠 뭔지 이렇게 탕탕거렸지 뭐가 있냐면 탄력을 만들어야 돼요 탄력을 만들어야 돼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뒤로 갈 때에요 뒤로 갈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받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이렇게 제가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려고 해요 대보세요 제가 뒤로 가는 걸 할게요 나와 보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아 나와 보세요 이거는 바꾸만 가는 거 응 음 아아아아아아 아아 나와 보세요 이거는 안 바꾸만 가는 거 이거는 그냥 가는 거 혼자 가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돼요 저 해주세요 갈게요 탕 탕 아니 숙이지 말고 숙이면 소용이 없어요 상체가 일단 숙여지면은 꽝이에요 무조건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이렇게 대셔야 돼요 아아.. 문만인지 문만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 뒤로 가는 사람이 잘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전진하는 사람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응응 왜 잘 나올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해를 하고 하시는게 중요해요 네 네 막아줄대요 에너지 전진하는 사람은 뭔가 앞에 있어야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맞자리 막았다가 이렇게 열어줘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벽이 있어야 이렇게 진행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믿고 그냥. 네, 진행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에너지 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받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받아주는 것만 너무 해버리면 무거워. 받아주는 것만 하면 뭐가 있냐면요. 너무 무거워. 안 나가. 안 나갔어요. 받아주는 것만. 그리고 또 혼자 가면 너무 헝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받아주고 리액션. 받아주고 리액션. 이거는 이제 후진할 때. 이거는 후진할 때고. 자, 이제 발 모아보세요. 이건 전진할 때. 자, 저 안 잡아도 돼요? 나오세요. 발 나오지 말고. 체중만. 어떻게 해야 되나? 체중만 나와요. 아니, 체중만. 사실 이거 숙이지 말고. 이건 절대 숙이면 안 돼요. 체중만 나와요. 저 믿고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예, 숙이지 말고. 그러니까. 허벅지가.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그렇지. 어휴. 숙이지 말고. 힘 빼고, 힘 빼고 쑥 보내고. 나 얼굴 갈아와줘. 또 얼굴 갈 것 같아. 아니, 아니.